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스 브리핑의 전승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토익스피킹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부터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에 공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토익스피킹 기초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네 토익스피킹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말하는 시험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 하지만 비싼 응시료까지 토익스피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 외에도 갑자기 난 이 점수가 필요하게 됐어 빨리 어학 점수 하나를 만들어야만 해 이렇게 급하게 시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에게도 토익스피킹의 A부터 Z까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스피킹은 기본적으로 말하기 시험인데요 약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개의 문제 유형에 맞춰 총 11개의 문제에 답변하는 시험이에요 회사와 직장, 학교와 교육,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영어 말하기 능력 외에도 독해, 듣기 등 여러 가지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모니터 화면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문제를 풀어줍니다 문제에 답변할 때는 고사장에서 제공해주는 스크래치 페이퍼와 펜을 이용하여 노트테이킹, 즉 필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험은 굉장히 자주 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수요일, 저녁, 주중에도 시험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험을 본 후 5일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험도 자주 있고 결과도 빠르게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급하게 어학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시험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바로 시험을 신청하는 것은 절대 금물 우선 시험 응시료가 정말 부담이에요 급하게 점수가 필요하다고 시험 준비도 없이 연거푸 시험을 신청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주말 시간도 모두 버리며 나중에 원치 않는 점수를 받았을 때 그 상실감도 정말 크겠죠? 그렇다면 한 번에 원하는 점수를 바로 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토익 스피킹 시험은 총 8개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벨 1이 가장 낮고요 레벨 8이 가장 높습니다 이 점수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0점부터 200점 만점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토익 스피킹 시험을 처음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벨 6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나는 영어와 딱히 관련이 없는 직무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레벨 5까지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정말 영어와 관련돼 있는 직무로 간다 그렇다면 필히 레벨 7 이상을 받아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레벨 5와 6, 7은 그 실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선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라고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점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만큼의 공부 시간이 주어졌는지에 따라 목표 점수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체적인 문제 유형을 살펴보며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Question 1, 2 문제 유형은 Read a text aloud 바로 질문 읽기입니다 45초 준비 시간 동안 화면에 떠 있는 질문을 열심히 분석해서 45초 답변 시간 동안 준비했던 질문을 멋있게 읽으면 돼요 다만 아무 질문이나 읽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문, 공지문, 안내문, 소개글, 자동응답 메시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발표하듯이 말해야 되는 지문들을 읽게 될 거예요 당연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지문이 뜨면 준비 시간 동안 열심히 이 지문을 분석합니다 눈으로만 분석하면 될까요? 아니죠 직접 큰 목소리로 리허설 하듯이 열심히 읽으며 지문을 분석하셔야 돼요 45초 동안 최대한 열심히 지문을 소리내어 읽으며 분석한 이후에 45초 답변 시간 동안에는 한 번만 자연스럽게 지문을 분석한 것 바탕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45초를 모두 채워서 읽을 만한 길이는 나오지 않아요 한 번 잘 읽고 시간이 남으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차분하게 다음 질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에서는 사진을 묘사하게 될 거예요 화면에 사진이 뜨면 45초 동안 사진을 열심히 분석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진 유형은 길에서 찍힌 사진 공원 사진 회사 내에서의 사진 등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장면을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사진이 뜨고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외형 그 외에 배경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분석하다 보면 Begin Speaking Now! 하면서 답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이 30초는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갈 거예요 미리 어떤 순서대로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에 30초 답변 시간 동안에는 준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이 발화해서 사진을 설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 설명하기 유형에서는 총 2개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신없이 사진을 설명하다 보면 또 바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 테니 남는 시간 함께 보면서 설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5번에서 7번까지 여러분은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질문을 듣고 바로 답변하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여행, 운동, 재활용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3개의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답변 시간은 15초, 15초, 30초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여기서 난이도가 훌쩍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바로 준비 시간이 3초! 거의 없기 때문이죠 문제를 보고 3초 준비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정말 유창하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미리미리 템플릿을 암기해서 가야 문제없이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할 수 있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얼마나 자주 운동하시나요? 그리고 대부분 어디에서 운동하시나요? 이런 질문 유형에 대해 답변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친구와 함께 운동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같은 나의 의견이 많이 필요한 질문 유형이 등장할 때 거침없이 나의 생각을 표현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좌절하는 구간이고 또 여기서 원하는 만큼 답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문제들에도 심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8번에서 10번까지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보며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질문을 듣고 3초 준비 시간 이후에 8번과 9번은 각각 답변 시간 15초 10번은 30초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 유형에서는 45초의 준비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는데 바로 이 주어진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45초 동안 화면에 떠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일정표나 이력서 주문서 같은 표를 보게 될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일정표가 이 문제 유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빈출 유형입니다 질문은 당연히 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물어보고 질문을 들으며 화면 안에 있는 정보에서 그 답변을 열심히 찾아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는 몇 시에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하나요?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같은 간단한 질문 유형부터 아침에 논의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강연하는 주제를 모두 설명해 주세요 같은 복잡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 유형도 출제됩니다 다만 질문을 들으며 답변을 찾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의 생각을 바로 말해주는 문제보다는 훨씬 쉽게 답변을 찾아서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마지막 문제는 바로 의견 제시하기 Express an Opinion입니다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무려 1분 동안 바로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의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문에 어울리는 답변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서 말씀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답변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벌써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직장 내에서 정장을 착용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같은 직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운동을 배우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같은 교육과 관련된 질문 유형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자주 말하게 되는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 수 있고 학원에 오셔서 좀 더 전문적인 템플릿을 아예 배워서 암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전체적인 유형을 모두 알아보았어요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 정보가 없으셨던 분들은 직접 선생님이 제공해드리는 모의고사를 우선 무턱대고 풀어보셔도 좋아요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직접 옆에 녹음기를 켜보시고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 얼만큼 말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아직 말하기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죠? 여기 바로 전승희 선생님이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 함께 해봅시다 지금까지 토익 스피킹 기초 정보에 대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Question 1, 2 Read a Text Allow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토스 브리핑이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스 브리핑의 전승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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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